피부 막 오돌토돌해지고 막 좁쌀 막 조금 스트레스 받기 시작했는데 이 루틴 좀 하고 나서 많이 가라앉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 여러분 맨쥬뷰티 에디터 스완입니다. 쌩얼로 막 이렇게 스킨케어 영상 이런 거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요. 요즘은 이제 랄이 좀 많이 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에 없어졌나 싶었던 기름기 같은 것도 좀 올라오고 막 이렇게 막 좁쌀이나 트러블 같은 것도 좀 생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때 스킨케어 잘해주는 게 사실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가올 여름에 조금 고생을 덜 하기 위해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조금 신경 써주는 루틴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뭔가 세팅해가지고 한 4, 5월 정도 딱 사용하면 이제 6월부터는 조금 이제 스트레스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루틴은 스킨케어 브랜드 넘버즈인 제품들로 같이 해볼 거고 지금 하는 이 여름 준비 스킨케어 루틴에 정말 딱 필요한 제품들 필요한 제품은 딱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해서 제가 지금 이 시즌을 준비하는 그런 스킨케어 루틴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가 각질 토너라는 토너입니다.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도하게 쌓인 각질이거든요. 우리가 피부가 건조하면 당연히 이제 각질이 피부에 쌓일 수밖에 없는데 여름이 되면서 피지는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각질이 그걸 막고 있어버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좁쌀이나 조금 이제 심하면 화농성까지 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환절기에는 각질관리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데 가능하면 아침보다는 조금 자기 전에 해주고 자는 편이에요. 들어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적셔가지고 톡톡톡톡 이거는 아끼면 안 돼요. 어? 아끼지 말고 사실 닥터 하는 방법은 많이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닦아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질 토너 중에 아예 그냥 각질 제거 성분 없는 것보다는 아하나 바하나 이런 각질 제거 성분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얘는 파하라, 라하라고 또 있대요. 기존 아하나 바하보다는 조금 저자극으로 화학적 각질 제거를 해줄 수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비교적 저자극으로 닥터 하면서 각질 제거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토너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막 최근에 닥터가 뭐 피부에 자극이 된다고 해서 어떤 투어분들은 닥터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썸네일 써가지고 막 그런 거 하시는 거 봤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나는 막 너무 지금 시뻘겋고 이런 거 막 닦기만 해도 바로 이렇게 달아오른다.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걸로 손 안 대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보습을 진짜 빵빵하게 해주시면서 피부과도 사실 가는 게 좋긴 해요. 그런 분들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트러블 있는 피부나 아니면 뭐 좁쌀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즌에는 주의 한 2회 정도는 해주는 게 저는 좋은 거 같아요. 그래야 각질이 딱딱 들어가야 스킨케어나 메이크업 이런 것도 좀 더 잘 먹고 이제 트러블 같은 것도 피지가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는 구멍을 좀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조금 이제 난 더 수분감하고 싶다 하면 이거 손에 한 번 덜어가지고 이렇게 먹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이제 알로에 추출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알로에가 아무래도 좀 열감도 내려줄 수 있고 그런 성분이다 보니까 요즘 시즌에는 되게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이거는 별로 깔 게 없는 각질 토너인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거 한 통 쓰던 게 있었는데 또 담당자분이 또 하나를 보내주셔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넘버즈인이 원래는 올리브영이 없었는데 5월부터 이거 토너를 시작으로 올리브영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5월부터는 올리브영에서 만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일드하게 좀 각질 제거도 해주면서 되게 시원한 사용감의 토너여가지고 요즘에 딱 쓰기 되게 좋은 거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저는 세럼충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절기에 쓰는 세럼은 개인적으로 좀 예민하게 고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겨울에 쓰던 것처럼 조금 유분감이 좀 진한 것들은 바르면 이제 바로 핏이 오지게 터지고 개기름 막 주체 못할 정도 터지고 또 너무 가벼워버리면은 내가 열심히 이거 화장솜 갈아가면서 이거 제거한 각질이 다시 또 쌓일 수도 있거든요. 되게 정말 딱 중간에 보습감. 제가 항상 말하는 그 1도 아닌 3도 아닌 딱 중간 2의 보습감을 되게 많이 챙기는 편인데 얘가 2번 세럼이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딱 그 중간 여기 속수분충전 세럼이라고 써 있거든요. 딱 중간에 그런 수분감을 딱 지켜주는 느낌이라서 환절기에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흐르는 물 살짝 점도 있는 느낌으로 흐르는 이런 제형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흐르는 세럼은 손등에 잘 안 짜고 그냥 손바닥에 각당량을 짠 다음에 살짝 여기 너무 손가락까지 가지 말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보세요. 이렇게 눌러주면서 흡수 시키는 편이거든요. 살짝 이제 고개를 들고 그럼 이제 중력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착각을 하면서 그 얘도 이제 저분자 히알루론산 항상 얘기하는 그 분자를 잘게 쪼갠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흡수가 이렇게 쏙 돼요. 처음에 딱 발랐을 때 조금은 끈적인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면서 이제 한 30초, 40초 정도 두드렸거든. 이렇게 뭐 끈적이는 건 없어요. 저처럼 지금 살짝 건조함 잡아주면서 수분감까지 챙기고 싶은 요런 분들은 요거 진짜 이번 세럼 진짜 좋아요. 아 그리고 넘버즈니니 구매하면 미니어처를 주는 그런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무료 반품이 100% 된대요. 그래서 아마 오프라인 매장이 지금까지는 없었고 또 그만큼 제품력에 이렇게 자신이 있으니까 요런 걸 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그냥 고런 것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우리가 좀 이제 마음이 힘들고 오늘 좀 이제 케어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항상 찾는 것이 팩이잖아요. 넘버즈니니에서 이번에 팩이 새로 나왔대. 요게 참 괜찮더라고. 일본 팩. 수분흠뻑 스파광 삼립욕 팩이라고 발음이 좀 어려운 팩인데요. 수분흠뻑 삼립욕 이러면 약간 상쾌한 수분감 그런 느낌이 들잖아. 이름부터 꺼내면 약간 이게 초록색이에요. 이것도 이제 뭐 색소를 넣은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나는 의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들었는데 전성 보니까 색소를 당연히 넣은 거 아니고 천백수가 80% 이상 해가지고 베이스를 잡아주는 그런 성분인데 그 컬러인 것 같고 또 진정에 좋은 또 어성초 추출물 들어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진정을 줄 수 있는 그런 팩이라서 요게 되게 좋더라고요. 냄새도 약간 뭔가 그 피톤치드 사실 피톤치드가 냄새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피톤치드 향이라고 하면 그 떠오르는 냄새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넘버즈니니에서 사실 이번에 얘만 나온 게 아니고 팩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요즘 계절 제가 느끼기에 딱 쓰기 좋은 거는 요거 1번인 거 같아가지고 근데 2번 팩은 조금 이제 보습을 해주는 그런 팩이고 3번은 그 넘버즈니니 3번 세럼 보들보들 결 세럼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발효 성분 많이 들어가가지고 요철이나 이런 거를 많이 좀 잠재워줄 수 있는 그런 세럼인데 그거 성분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넘버즈니니 되게 그 숫자별로 딱딱딱 이게 기능이 딱 진짜 딱 명확히 분리가 돼 있어요. 뭔가 애매한 게 없고 그래서 되게 고르기 편한 거 같은데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한 3월 중순쯤인가? 피지 미친듯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만 오돌토돌해지고 막 좁쌀 막 조금 스트레스 받기 시작했는데 요 루틴 좀 하고 나서 많이 가라앉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스크팩 할 때는 이렇게 싹 딸려오는 느낌이 너무 좋은 거 같아. 목에도 한번 발라주고 손에 한번 짜가지고 지금 막 썼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거든요? 요런 것들은 한 번 더 이렇게 볼에 흡수 시켜주고 좀 듬뿍 발라주고 자면 좋죠. 이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지금 계절에는 막 또 수분크림을 바른다거나 이러진 않아도 될 거 같아요. 지금 막 그렇게 건조하진 않으니까 오늘 보여드리는 이 루틴들에서 각질 제거해주고 적절한 수분감 세럼으로 넣어주고 이제 마지막에 좀 이제 팩 이렇게 좀 수분감 가벼운 팩 해주면서 진정까지 챙기고 요런 루틴을 조금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확실히 조금 이제 여름이 왔을 때 스트레스 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제품들은 더보기란에 링크 넣어둘 테니까 뭐 제거 리뷰나 거기 써져 있는 또 다른 리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또 이제 날 더워지는데 마스크는 또 계속 써야 돼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피지나 트러브 이런 게 조금 더 사실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럴 때 좀 여러분들 요런 루틴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만나요. 빠이.